1.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징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 의존성의 증가. 2. 경직성의 증가. 3. 사회성의 증가. 4. 우울감의 증가. 5. 과거 회상의 증가. 정답은 2. 경직성의 증가. 2.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여가생활을 점차 줄인다.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 체면을 위해 애정표현은 삼가한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 체력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정답은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촉진. 2.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자활이요꼬치.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책의 마련. 4.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정답은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4.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5.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2.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 목욕을 도왔다. 2. 외출시 동행하였다. 3. 생활상담을 해주었다. 4.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정답은 3. 생활상담을 해주었다. 8.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은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9.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 신체적 학대 10.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오른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정답은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10.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는다 2. 가슴 부위를 만진다 3.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4.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5.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10.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오른 것은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함으로 자제한다 정답은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13. 대상자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 다른 기관에 연계한다 3. 고민해보겠다고 말한다 4. 친한 동료에게 부탁한다 5.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정답은 1.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1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2.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은 보고를 생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4. 업무 외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5.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은 1.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15.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은 1. 좋은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2.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3.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기관과 공유한다 4.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정답은 5.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16.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1.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5.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정답은 5.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17.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정답은 5.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18.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 경과가 짧다 2. 원인이 명확하다 3.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4.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19.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섭취 증가 2. 신체 활동 증가 3. 복부 근력 강화 4. 마약성 진통제 복용 5. 규칙적인 배변 습관 정답은 4. 마약성 진통제 복용 20.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폐활량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선모운동 감소 4. 코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정답은 3. 선모운동 감소 21. 보갑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2.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농내장 3. 백내장 4. 막막염 5. 안구건조증 정답은 3. 백내장 23.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마비가 발생한다 3.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린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정답은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24.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꼬끼는 신발을 신는다 3.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4.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5. 발에 열패드를 대어주어 보은한다 정답은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5. 노인에게 영양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칼슘 흡수력 증가 2. 소화액 분비 증가 3. 삼키는 능력 증가 4. 구강건조증 감소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정답은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26.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정답은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7.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28.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2.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29.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오른 것은 1. 성기능이 감소한다 2. 기대수명이 감소한다 3. 손상된 폐기능이 약화된다 4.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5.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정답은 4.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30.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결핵 2. 홍역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4. 디프테리아 30일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수칙으로 오른 것은 1.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2.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정답은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32.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1. 구두보고 2. 서면보고 3. 주간보고 4. 월내 회의보고 5. 정기업무보고 정답은 1. 구두보고 33.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 5. 기관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34. 인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정답은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5. 인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인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4.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3. 타협 36. 경관영향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37.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예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38.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귀약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2.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2.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9.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 준다 2.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40.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1. 통증 감소 2. 부족 예방 3. 흉터 예방 4. 피멍 발생 예방 5. 약물 흡수 촉진 정답은 4. 피멍 발생 예방 41.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2.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본다 3.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밤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 등을 꺼둔다 정답은 1.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42.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 뒷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대어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대어준다 43.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44.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2.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4. 유치 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5. 유치 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정답은 2.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5.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 둥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바지를 내린 후 면톱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6.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자까지 닦는다 2.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 구강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청정제로 닦는다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47.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 따뜻한 물로 머리대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민수로 헹군다 5.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정답은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48.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1. 피부 보습 2. 체온 유지 3. 각질 제거 4. 염증 반응 감소 5. 호르몬 분비 촉진 정답은 2. 체온 유지 49.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5.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5.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5.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6. 마비된 쪽을 벗긴다 6. 건강한 쪽을 벗긴다 7.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1. 라, 가, 나, 다 2. 라, 가, 다, 나 3. 다, 라, 가, 나 4. 다, 가, 라, 나 5. 라, 가, 다 정답은 2. 라, 가, 다, 나 51.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도넛 베개로 천골 부위를 지지한다 2.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3.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 의자에서는 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정답은 2.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52.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을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정답은 1. 53.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안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1. 가, 나, 다, 라, 마 2. 가, 나, 라, 다, 마 3. 가, 다, 나, 라, 마 4. 가, 나, 나, 다, 마 5. 가, 나, 다, 나, 마 정답은 4. 가, 라, 나, 다, 마 54.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정답은 2. 55. 보행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고무받침이 달았는지를 확인한다 2. 보행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 보행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 대상자의 마비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정답은? 4. 대상자의 마비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6.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오른 것은?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정답은?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57.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카테터 등 고무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위를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욱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정답은?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58. 재갈 예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4.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 조명은 자다갑게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정답은? 5. 조명은 자다갑게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59.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1. 가, 나, 라, 다 2. 가, 라, 나, 다 3. 나, 가, 다, 라 4. 나, 라, 가, 다 5. 라, 가, 나, 다 정답은? 4. 나, 라, 가, 다 60.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음식은? 1.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2. 모근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은?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61.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62.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2.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3.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4.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5.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정답은? 1.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63.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준다 정답은?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64.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질문을 못 들은 척한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 마당의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은? 3. 마당의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65.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고나흡겐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5. 치매 말기에는 갈고나흡겐 걸쭉한 음식을 준다 66.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방을 바꿔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답은?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67.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실내를 어둡게 한다 2.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5.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운다 정답은? 4.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68.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 1.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69.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5.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70. 치매 대상자가 해질력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2.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며 소리친다 3. 옷은 매일 찾고 주무세요 라고 하며 조명을 끈다 4. 남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라며 옷을 정리한다 5.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1.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71.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정답은?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72.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팔짱을 끼고 앉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 대와 중간의 긴 침묵을 갖는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73.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오른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요양보호사 1.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3.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5.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네요 정답은? 4.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74.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2.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5.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정답은? 2.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75. 청각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4.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정답은?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76. 진압력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4.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5.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정답은? 4.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77.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78.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냉찜질을 한다 2.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3.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 냉찜질을 한다 79.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80.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의 팔꿈치를 곱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 양팔의 팔꿈치를 곱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을 압박한다